총선 압승이라는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내일 회담에서 대통령을 압박할 공간은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특검 수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과 민생경제 회복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은 대통령의 특검 수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정치라는 건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거라며 민주당이 요구할 의제 수용을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특히 최우선 의제로 거론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회담 성과가 대통령실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국면 전환용으로 영수회담만 한다면 여론의 질타가 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의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리 후보 추천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가능성을 언급한 공동합의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모든 공은 대통령실에 넘어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